이 팀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16강에 갈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에 우리가 역대 월드컵 최고의 유종의 위를 얻었기 때문에 팀팬빅 챔피언을 잡은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선수들도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많이 홀가분해질 텐데요.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홀가분함을 느껴선 안 되겠죠. 정말 4년 동안 이제 좀 편하겠구나.